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여기 또 제의도 숨은 명소 제주 한일 5호 연수원이라고 여기도 숨은 명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가? 이런 거 보면 좋잖아요 이런 돌 이런 길도 있고 예쁘게 잘 꾸며졌네요 여기도 와 이거 멋지다 연못 연못 멋지네 와 예쁘다 예쁘게 잘 해놨네 쫙여서 나무는 정말 완전 고난과 역경을 다 겪은 나무 같아요 다 파지고 와 꽤 오래된 역사 같은데 아 좋네요 여기도 쉼터가 있네 이쪽에는 더울 때 좀 쉬어가라 뭐 그런 거 같고 와 여기서 세연교 보인다 세연교 여러분들 여기 세연교 세연교 딱 보이죠 여기 세연교 멋지다 멋지다 쉭쉭 펼쳐진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테두리 중돈 아이스크림 똑같은 거라니까 엄마 거기 농가 이거 여기 농가또가 똑같은거 국을 뜨겁게 먹어야죠 추운 날씨에 차갑게 먹어요 감기 걸려 지금 오늘 발음이 쎈데 꾹꾹 씹어 집에야 천천히 오래 씹어야 돼 오래 오늘 왜 이렇게 느끼하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다닌다 못하네 어디야? 어디 몇 주로 왔어요? 오늘 백기띠가 정신 먹고 오늘 어디 놀라다니는 거였어 괜히 이렇게 한 시에 백기띠가 먹어서 정신도 정신 뭐 드셨는데요? 가서 가서 뭐 드셨는데요? 오징어 반짝 더덕찌이 하강가 다 나와서 콩노물 오늘 반짝목당불안이 여기로 먹고 할까? 천천히 먹으신데 더덕먹으면 헛것을 알아요 다음엔 강불 뜨던가 하고 이렇게 빨아야 할까? 빨아게 내 거 세탁기 치고 놔야겠다 오늘 그럼 내 거 세탁기 치고 놔야겠다 그럼 내 거 세탁기 치고 놔야겠다 내 거 세탁기 치고 놔야겠다 안 돼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다 드신 다음에 드셔 입에 계약해 해요 입에 있잖아 그럼 반찬 하나? 반찬이요 으 우럭 더덕 반찬밥만큼 맛있겠지? 미술어모아께서 모든 거 많다 완전 큰 거 나와라 어디 갔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성산도 아니라 성산도 아니라 우리 남았니? 응 남은? 아 우리 성산 같다고 할 거야 성산? 그냥 남은?